안녕하세요. 하니입니다. 4월은 바로 지구의 달이죠. 제가 뮤즈로 활동하고 있는 모니카 비나더에서도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. 특히 모니카 비나더는 올해부터 100% 리사이클된 실버 소재로만 제작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은을 체그럴 때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벤트 기간 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버 주얼리 제품 중 재활용하고 싶은 제품을 모니카 비나더 매장으로 가지고 오시면 스페셜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. 이번 4월에는 모니카 비나더의 리사이클링 프로그램과 함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일에 꼭 참여해보세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